안녕하세요. 좋은 날입니다. 왠지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요즘 현생 살면서 진짜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냥 고민에 치여서 살았는데 정리도 좀 해볼 겸, 조언도 구해볼 겸 유튜브를 켰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고민은요. 제가 작년도 재작년 이렇게 계속 집을 보러 다니면서 올해는 꼭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거든요. 근데 뭐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. 요새 미국 집값 좀 떨어지지 않았냐. 요새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괜찮지 않냐.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집값은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. 그렇다고 해서 오르지는 않지만 약간 정체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셀러들도 약간 살피면서 집값을 내리기는 좀 그렇고 그냥 고상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제 계속해서 이자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작년에 사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 거의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천 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. 그래서 정말 너무 우울해요. 많은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 유튜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래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이자를 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사실 집은 이제 필요할 때 사면 된다. 필요할 때 그냥 뭐 타이밍 보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은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지금 집을 나가고 싶거든요. 저희는 정말 지금 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모르겠어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약간 집이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집이 없으니까 이 삶의 안정감이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집이 너무 갖고 싶어요. 내가 어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 곳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요즘 머릿속에는 집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좀 마음이 심란합니다. 게다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돈도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주식으로 있는 돈들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 요즘은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뭐 이렇게 한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편에 속하는 1,300원 이상이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좀 회복기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막 상승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다행히도 총 금액에서 손실을 보진 않았어요. 물론 개별 주식으로 보자면은 뭐 손실 본 것도 있고 뭐 번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총 금액으로 보자면 딱히 손실을 보지는 않았어서 그냥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해도 뭐 안 될 건 없지라는 그런 수준인데요. 근데 좀 이제 아쉽죠. 내가 이거를 원래 계속 가져가려고 한 건데 팔아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냅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현금 있는 것들로만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은 주식을 정리하고 그것까지 다 합해서 집을 사야 할지 그것도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저희가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. 뭐 교회도 카고 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이래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데 뭐 저희 또래의 분들도 많고 뭐 조금 더 어른인 분들도 있고 아기가 있는 집들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자신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아 저 사람은 벌써 어 저런 연봉을 받고 있는데 어 나는 뭘 하고 있지? 아 저 사람들은 벌써 아 진짜 저런 동네에 산다고? 거기 집값이 얼마인지 저는 이제 계속 이 주변 돌아다니면서 집값 확인하고 뭐 집 보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저런 데 산다고? 여기서 그게 감당이 된다고?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셋 이상의 집들이 진짜 많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애가 셋이라고 하면 와 진짜 많이 낳았다. 막 애국자다.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여기는 첫 애라서 한 명인 경우는 있지만 그냥 한 명만 낳고 끝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보통 두 명 세 명까지는 낳는 것 같고 또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 네 명까지도 가끔씩 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를 두세 명이나 낳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 어떻게 그게 감당이 가능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이랑 나의 상황을 특히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집 갖고 싶다 집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? 자꾸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의 만족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기분? 사실 보면은 저희도 그냥 나름대로 우리의 페이스로 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옆이랑 앞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. 그걸 보면서 어 뭐지? 내가 너무 내가 꼴찌로 달리고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 나도 뒤로 돌아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의 각자의 페이스로 오고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뒤로 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. 내 눈앞에 있는 거는 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비교하면서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자격지심? 스트레스?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집을 사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지금 계속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인터뷰를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도 뭐 저는 아직 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은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자료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. 지금 좀 약간 그런 상태예요. 이제 편안한 시점에 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여기 엉덩이가 따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 먹고 살만한 단계를 지나서 발전하는 단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경험들이 더 필요할지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생각에서는 의료계통 쪽을 쫙 봤을 때 아무래도 치과 쪽이 좀 돈을 잘 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치과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극증을 좀 따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혹시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좀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사실 이런 고민들이 또 근데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저는 정말로 집이 너무 갖고 싶어요. 한 곳에 이렇게 내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5년, 10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대로 집도 꾸미고 내가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다. 내가 더 이상 옮기지 않아도 된다. 더 이상 올라갈 월세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라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너무 집을 사고 싶은데 정말 모든 상황들이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사실 저는 비교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내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자극들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방향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내 상황은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. 아직까지는 약간 좀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가 아닐까 약간 그 경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나도 노력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겠지.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니까 약간 그거를 좀 더 노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현생 저의 현재 고민들이었고요.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리고 뭔가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런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